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치매 어머니가 욕실에서 쓰러지자 뇌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들이 도우러 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. 박하정 기자입니다. 어젯밤 7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. 외손녀가 할머니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해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. 노모와 아들은 집 욕실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뇌질환이 있는 아들은 눈이 잘 안 보이고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. 노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과 함께 살아왔다고 이웃들은 말합니다. 경찰은 시신의 상태를 볼 때 욕실에서 씻으려다 넘어진 어머니를 거동이 불편한 아들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넘어져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사망 시점은 일주일 정도 지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. 이 모자는 다른 가족들이 종종 들러 돌봐왔고 증세도 심각하지 않아 노인 요양서비스나 장애인 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SBS 박하정입니다. SBS 박하정입니다.